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신년 계획 많이들 세우셨습니까? 하지만 계획을 세웠어도 남의 시선과 뒷담화가 무서워서 주춤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습관이라면 습관일 수 있죠. 나쁜 습관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좋은 습관도 있죠. 그래서 습관은 우리 자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단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습관을 보면 현재의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대략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짓을 보면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한눈에.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이젠 우리 몸과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쁜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습관을 꼽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첫째, 원톱은 남의 시선과 뒷담화가 두려워 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짜로 살아가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무자비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제 갈 길 못 가고 주춤거리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과히 유쾌한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명쾌해집니다.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두려운 시간에 권력을 못 잡아서 아쉽다든지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제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맛을 못 느낀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각자의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 우리는 모두 주인공인 겁니다. 물론 각번도 우리가 쓰고 영화감독도 우리 자신이어야 하고요. 흥행이 안 되면 쪽박차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이는 천만 관객이 드는 대박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 영화를 만들듯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해모세겨워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 일상이 너무 평범해서 영화가 되겠나 싶겠지만 영화는 편집하기 나름이고 멋진 영화가 될 테니까 걱정 푹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주연 역할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색깔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의 첫사랑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첫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애잔한 그 드라마로 기억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주인공 때문 아니겠습니까? 연습은 없고 촬영은 오직 한 번뿐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남의 시선과 뒷담화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일을 한번 해볼까? 인생 후반전에는 직장 그만두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아니 행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더 느끼기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까?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런 상상마저도 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덜컥 떠올라 앞을 가라맙아 버리기 쉽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할지도 모를 나에 대한 뒷담화를 상상하면 얼굴이 후끈거리고 어떤 때는 심장을 꽉 조여오는 듯한 강한 압박감까지 느껴지죠. 아니 우리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건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만 비춰지고 그들로부터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랍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유머강박도 뛰어나고 지적이고 매너도 있고 부틴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조회도 깊은 그런 멋진 사람으로 져지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좋은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좋은 아빠이고 착한 남편이고 다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거죠. 학창시절 잘 나갔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도 좋은 배우자와 어디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여전히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는 사진은 모두 행복한 사진들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행복한 순간을 매일매일 즐기는 것처럼 찍어 올리죠. 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든 무슨 말을 하려 하든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무슨 말을 할까부터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축시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하지만 내가 없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거품과 허위의식이 끼게 돼서 겉만 번드르르르 한 그 가짜 인생 또는 쇼윈도브브로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그우먼 장도희씨가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이미 널리 알려진 무대 경험도 많은 방송 경험도 많은 뭐 중견의 개그우먼이지만 이 사람도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많은 청중들에게 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기 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마 쟤네들 모두 족밥이야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 남이 하는 뒷담화 모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족밥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한 1년 전에 마음 먹었을 때 제 영상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과 시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뒷담화가 몹시 두렵더라고요. 쟤는 뭐 뉴질랜드 가서 공무원 한다고 하니 유튜브까지 해 뭐 살기 어려운가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아유 난 몰라 난 할 테니까 응원해 주던지 욕하던지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난 그냥 할 거야 나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질꾼눈 감고 그 압박감을 박차고 나와 선을 넘으면 되는 겁니다. 넘기 전에는 너무도 겁나고 두렵지만 일단 한 번 그 선을 넘어 보면 그 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족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헛웃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라? 이거 뭐야? 선은 넘어야 제맛이고 금은 밟어야 또 제맛인 거죠. 그 맛을 알게 되면 감옥을 탈옥한 죄수처럼 자유로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발굴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규범이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온전히.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에게만 주목한다면 남의 시선, 생각, 뒷담화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관심 밖에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에 집중해서 내 보폭으로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담아 열심히 하면 팔짱 끼고 어디 두고보자 했던 사람들조차도 끄덕끄덕 인정해줄 날이 오지 않겠어요? 부끄럼을 무릅쓰고 친구들에게 유튜브 한다고 알렸더니 제 걱정과는 아주 다르게 다들 응원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도 모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응원해줄 것이 분명하니까 너무 지레 겁부터 집어먹어서 주춤거리지 말고 그냥 질러버리세요. 끝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쁘고 힘든 세상 모두 제 코가 석자라 자기 살기 바빠서 남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생각만큼 우리가 무슨 인기 연예인이라고 주먹과 관심을 걔 끊임없이 받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뭐 몇 마디 하겠죠. 하지만 곧 잊어버립니다. 다들 자기 인생과 행복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냥 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 영혼은 내 뜻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파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성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